연인관계다라는 이유로 이 대상 모디수가 7천원부터 얼마야 여러분들? 7천원부터 쭉 6만 5천원이죠 여러분들? 약 10배입니다 10배 그쵸? 반올림 하시죠? 자 10배, 10배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 모습이 미래가 누구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황금손 낙였습니다 모비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4천원, 지금 4천원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이 박스껏 안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분명히 1번 박스와 2번 박스를 제가 제시를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대응을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첫번째 원바닥이랑 투바닥까지 찍고 3바닥 찍었을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제가 올라간다? 아니요 올라가면은 확률적으로 상승,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빠지는 기류가 보이니 여기죠? 제가 이 라인에서 분명히 기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류가 보이니 지금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맞습니다 39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이 지지 라인을 3900원 잡아드렸죠 아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뭘 했다? 매수했죠 매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여러분들 추가 매수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타이밍 잡고 타점 잡고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필수이고 의리입니다 여러분들 저 모비스 계속 의리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 여러분들 타점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리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이어가시죠 자 제가 분명히 이 첫 번째 박스 맞죠? 이 두 번째 박스 계속 뭐라 했습니까?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2번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박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쌍봉을 찍고 이 쌍봉을 두 개 찍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고 그렇죠? 다시 급등하는 패턴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 정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쭉 내려오는 패턴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바닥 두 번째 바닥까지 찍어주고 세 번째 바닥 찍고 뭐가 나왔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이 상승 기류가 나왔어요 했어요 이 상승 기류가 나왔어야 했는데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빠져버렸죠? 제가 지의 성과를 잡아드렸고요 이 3,900원 지의 성과를 잡아드린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지금 상승 기류에서 어떻게 했다? 다시 한 번 빠졌다 왜? 자 이 모비스는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어요? 이 거래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모비스는 뭐다? 이 재료와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재료와 이슈 이 두 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이 모비스가 먹고 산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뭐가 나왔어요? 이 회전형 이 회전형 중2차 치료기 한 번 나와줬으면 됐는데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하다 싶더니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려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4,200원의 모습인데 제가 3,900원을 왜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5월에 뭐가 썼어요? 그렇죠 횡륙암 있었죠? 횡륙암 두 번째 뭐가 썼습니까? 초전도체가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한 쌍봉을 만들어내고 개미를 털어주며 자 여기서 어떻게 털어졌어요? 계단식 계단식을 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겁 공포 공포로 인해 많이 털어졌어요 털어지고 나서 여기 뭘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2차 치료 이 중2차 치료기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급등하는 패턴 폭등하는 패턴 보여줬죠? 맞아요 자 여기서죠 여기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두었는데 여기서 중2차 치료기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뭐가 들어갔댔어요? 이 세력이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력 맞죠 여러분들? 세력이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세력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 들어온 지점을 제가 지지선 잡아드린 거예요 그냥 잡아드렸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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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드렸고요 자 제가 문자로도 드렸습니다 자 문자 한번 보실까요? 문자를 보면요 1번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료에요 자료 자료 이 자료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1차 5천원 2차 7천원 잡아드렸습니다 분할매도 잡아드렸는데 이때죠 이때 여러분들 이때 제가 이때 뭐라 했어요 분명히 9월 12일 화요일날 4시 12분에 8시 27분에 제가 9월 12일날 보내드렸습니다 자 9월 13일날 모빌스 어떻게 된다? 자 1차 5천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2차 얼마다? 7천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할매도까지 추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2차 치료기 대한 이슈 및 기대감 반등 구간 눌림목 급등 예산에서 써놨습니다 자 뭐가 있었다고요? 중2차 치료기 그쵸? 자 여기 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점을 정확히 잡아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 문자 어떻게 받냐고요? 맞습니다 1번 아닙니다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료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 010 9014 8706번으로 뭐라고 여러분들? 자료 이 자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자료라고 보내주셔야죠 어떻게 된다? 제가 이 모비스 타점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린다 이 3900원 내려올고 누가 예상했나요? 저만 저 황금손만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중2점이다 뭐 올라갔나 무조건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수익 이 수익을 챙겨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마냥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좋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 황금손은 무조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 분명히 이 4600원 그리고 5500원 이쯤에서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자마자 공포에 심리로 떨어져서 뭐다? 매도가 나왔다 분명히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매도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추가 매수해주세요 분명히 어떻게 했나? 모비스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문자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 텔레그램도 초대시켜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옆에 보이시면 이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자 실시간으로 소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천명료도 들어와 있고 여기 지금 뉴스 아침에 편하시게 읽으시는 뉴스 보시라고 이 코스피 마감시간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게 기존 매수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이 3,900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다? 분명히 겁에 질려서 심리 때문에 매도로가 나왔을 텐데 이 매도마저 제가 막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제가 뒤에는 재료 이 재료에 대한 거를 좀 풀어볼게요 자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랑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모비스 저는요 계속해서 이 모비스보다 올라간다라는 사람입니다 올라간다 근데 마냥 올라간다 아니고 이렇게 지지선을 잡아주면 추가 매수 타점 잡아주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올라간다라고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맞아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 자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 차트에도 나와있죠 이 박스 이 박스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 맞죠? 동일하죠? 지금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동일한 역사는 반복된다 어디서도 반복된다 재료도 반복이 된다 재료 자 이 재료 어디? 이 핵융합 여기 핵융합이랑요 여러분들 위에 올렸던 초존도체 지금 이게 두 개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플러스 돼서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반등을 쳐줄 수 있는 재료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 회전형 이 회전형 중위자 치료기인데 이 회전형 중위자 치료기와 또 뭐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이 내년 총선 이 내년 총선에 분명히 모비스가 어떻게 된다? 같이 관련돼서 올라간다 근데 그 전에 뭐부터 시작점이냐면은 자 시발점은 뭐다? 자 핵융합이랑요 여러분들 뭐예요? 맞아요 초존도체 얘네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들 자 이거 무슨 지난 건데 어떻게 뭐 다시 하냐 여러분 지난 건요 다시 돌아와요 저희 바지를요 여러분들 뭐 나팔바지 뭐 통바지 입었다가 뭐가 됐어요? 스키니진 딱 붙는 딱 달라붙는 그 바지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 나팔의 통바지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똑같아요 평면으로 이 평면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핸드폰이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접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방금 핵융합과 초존도체입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상승시켜주면 어떻게 한다? 이 회전형 이 회전형 중2차 치료가 내년이죠 이 내년에 나오는데 이 내년과 같이 합격 어떻게 한다? 쭉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걸로 말고요 폭발적인 올라갑니다 뭐냐? 내년 총선이죠 이 내년 총선 자 내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고 오늘 언제요? 12월 26일인데 이 12월 26일 지금 얼마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내년 24년까지요 24년 언제요? 내년 자 내년 총선 몇월 남았어요?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딱 뭐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존도체와 행융합으로 뭐한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회전형 중2차 치료기를 어떻게 한다? 쭉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나 한 번 더 한 번 더 누가 이 내년 총선이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군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자 모비스 말고요 대상 호디스 좀 볼게요 이 대상 호디스 우 같은 경우에는 웃기죠 여러분들 자 보이시나요? 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이 밑에서부터 저점부터 어떻게 해요? 쭉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 밑에서 쭉 폭등 이 폭등 자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가격도 안 보이네 7천원 이 7천원부터 얼마나? 6만 5천원까지 약 10배 정도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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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 대상 호디스 우 말고 대상 호디스 누구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임세령 부회장 그렇죠 근데 옆에 누구예요? 자 남자친구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정재죠? 이정재 근데 이정재인데 이 이정재와 고등학교 동창이 누구다? 한동훈이다 참 웃기죠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고요 자 이렇게 한동훈 관련이 대상 호디스 우까지 영향을 끼쳤던 거는 내년 그렇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됐는데 한동훈이랑 이정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정재가 어떻게 한다? 임세균형이랑 여자친구다 연인관계다 라는 이유로 이 대상 호디스 우가 7천원부터 얼마예요 여러분들? 7천원부터 쭉 6만 5천원이죠 여러분들 약 10배입니다 10배 그렇죠 반올림 하시죠 자 10배 10배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 모습이 미래가 누구다 여러분들? 모비스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모비스 한동훈 장관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모비스로 돌아와세요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써있어요? 지금 모비스 공시발표 예정 자료라 써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한동훈 이 한동훈 장관이랑 자 이 대상 호디스 우처럼 올라갈 수 있는 10배 같이 있는 거랑 공시발표랑 같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자 모비스 대응 전략자료가 써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회전형 중위체 치료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인수합병 초존도체 핵융합 자 이거 제가 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위에 있는 번호 020 9014 8706번으로 뭐라고 여러분들 자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문자의 탓전도 잡아드리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0105-9014-9014-8706번으로 자료 이 자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회전형 중위체 치료기 인수합병 초존도체 핵융합 내년 총선까지 싹 다 옆에 적혀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비스 대응 전략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얼마? 지금 여기에 떨어져있는 3,900원 지휘선 잡아주며 다시 올라가는 상승 길이를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여기 모비스 공시 발표 예정인 자료 PPT 자료에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타점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텔레그램 초대시켜 드린다고 했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료 이 자료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셔야지 이 모비스 공시 발표 예정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된다? 무조건 어떻게 10배 정도 뛸 수 있는 타이밍과 타점 다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저 한군손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더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료 이 자료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료라고 보내주셔야지 무조건 이 모비스 공시 발표 예정 자료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저는 이 모비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고 지금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깐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 황금손 나교수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 모비스 저는 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이 황금손으로 여러분들 붙잡고 제 황금손으로 붙잡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 있는 번호 010 9024 8706번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료 이 자료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대상오디스처럼 10배 갈 수 있는 이유 다 여기 써있고요 타이밍 타점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황금손의 나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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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